1. 원장쌤 어... 어 뭐지? 어 뭐야? 원장쌤? 원장쌤 원장쌤! 원장쌤! 학원의 계정! 학원의 높은 분! 1번! 원장님 같은 분! 다 불려줘! 아 대박! 학원! 학원! 높으신 분! 높은 분! 어... 원장쌤! 어 이름! 아... 몰라요! 해설! 해설! 별 umas... 아... 하하... 트와이스 트와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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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바! 트와이스! 치바! 트와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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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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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겨 남겨주세요 이제 뭐해 이제 이제 우리 우리 가수 되려고 뭐해 부바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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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 되려고 우리가 가수 샤이니 면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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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니 샤이니 뱅뱅 버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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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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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맞은다 바치오 벤티어 노래할 때 노래할 때 들고 부르는 거 무기세요? 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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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들어 이걸 듣는다고 들고 부른다고 인터뷰 오디션반 명색의 오디션반 말을 잘 못하잖아요 오디션반 이름을 달고 이렇게 먹고 있는 장면을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이 돈이 그 돈이고 내기에 도착할 필요가 있어 내기에 도착할 필요가 있어 말 먹어라 최후의 만찬입니다 어.. 좋아요 와~~ 안 들어가는데요 왜.. 세상을 다 이루셨죠? 우리 아빠 소랑해 소랑해 유빈 탈락 재미없어 기작진 기작진 홈탈 예를 들어 드디어 세운 코드 어? 소리됐어! 하나, 둘, 셋! 빨리, 빨리! 와, 진짜! 와, 이게 진짜 많다! 예상해!